렛츠 브레이크 오프 롤즈 렛츠 브레이크 오프 롤즈 렛츠 브레이크 오프 롤즈 렛츠 브레이크 오프 롤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겟 컨셉! 안녕하세요! 팬티입니다! 첫 가요대전이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가요대전을 준비한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후회 없는 무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드리죠 스페셜한 무대 기대해 봐도 되나요? 정모씨? 어떤 무대 준비되어 있죠? 커버 무대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버 무대! 살짝 스포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만 나온다! 춤선이 살아있어요 이게 뭐만 해도 혹시 상롱보세요? 맞습니다 또 고등학교 후배 어쩐지 지금 살아있네요 신나는 캐롤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하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러비티 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러비티 저희 열심히 준비한 가요대자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특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빨라 가겠습니다. 스탠바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bomb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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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